네 안녕하세요 저는 유니콘의 보컬을 맡고 있는 가영입니다 저의 자기소개를 시작하겠습니다 저의 이름은 가영입니다 성은 오씨고요 오가영입니다 저는 팀 내에서 되게 건강함을 맡고 있어요 제가 면역력이 강해서 잔병치력이 없거든요 하지만 힘은 약하다는 거 다음으로 넘어가면 제가 고등학교 때 관악대 활동을 했었는데요 그때 호른이라는 악기를 제가 했었어요 근데 그 악기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는데 설명을 드리자면 이렇게 달팽이관처럼 생긴 이렇게 잡아서 하는 악기입니다 정말 소리가 예뻐서 연주해보세요 되게 그거 좀 굴욕이에요 약간 입을 여기까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잘 봤습니다 호른이 바로 이제 개인기 일단은 요즘 포켓몬스터가 좀 많이 유행을 타고 있잖아요 그래서 3종 세트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첫번째 이상혜씨 이상! 이상 이상 이상! 저렇게 똑같이 없었네요 두번째는 파이리입니다 그리고 세번째는 진짜 기대하네 피존투 이거는 약간 이렇게 날아올라야돼요 비쌍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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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제일 똑같았어요 비쌍! 오늘 좀 약간 너무 망가진 것 같으니까 이미지 회복 이미지 회복 할 타임 약간 우리 테이틀골 블링크블링크를 한번 언니 파트를 좀 보여줄게요 네 그러면은 이번 저희 미니앨범이지 신곡 블링크블링크를 짧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비언니 포이 포이 잠깐 웨이트 웨이트 내가 잘못했어 용서의 베이베 감사합니다 네 정말 잘못했어